오늘의 한 끼 적금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항암 치료를 할 때 고토 증상이나 이런 걸 억제를 시켜줄 수 있대요. 항암 치료에도 참 도움이 되는 음식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 고토 증상이나 이런 걸 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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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무려 놨어요 그럼 이렇게 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쭉 자면 충분히 물이 나오죠 생강청에 식초, 간장, 올리브유, 레몬즙을 조금 사용할게요 드레싱이 다 완성되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양파로 단맛을 좀 더 내줄 겁니다 얇게 이렇게 채를 쳐주시고 양파를 좋아하시면 조금 듬뿍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몇 날 며칠 숙성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재워둘게요 이거 너무 삶으면 질겨져요 내가 좋아하는 식감이 뭐냐면 쫄깃하다 쫄깃한 걸 원하면 조금 오랫동안 삶고 찬물에 바로 담가주세요 그러면 약간 탄탄하고 질긴 약간 질긴 느낌의 식감인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쫄깃하다 못해 질긴 비린 향은 없어지고 부드러운 면두부를 접하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갖가지 야채 준비해 주시고 1차적으로 이 드레싱을 한 두 번 두 숟가락 정도 넣으셔서 미리 묻혀주세요 야채는 너무 주물리면 물이 생기니까 정말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몸에도 좋고 우리가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는 생강청 드레싱 알싸한 향이 매력적인 생강청 드레시 집에서 꼭 활용해보세요! 오늘의 한 끼 적금은 진저 파스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거의 집에 있고 또 재택 근무하는 남편들도 집에 있는 경우에 하루 세 끼 진짜 간식까지 다섯 끼 챙기는 집도 많아요. 엄마 오늘 뭐 엄마가 여보 오늘 뭐 먹고 매니가 내가 밥 말하는 밥 사이가 진짜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진저 머리 난다! 이럴 때 진저 파스타 진저 머리 날 때 진저 파스타가 어떨까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방장금께서 만드신 생강 드레싱 진저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항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밀가루를 조치할 텐데 하지만 우리 방장금님 밀가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건두부로 파스타 면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너무 아기자기 예뻐가지고 진저 머리 날 때 진저 파스타! 진저 파스타! 한번 먹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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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짜름하고 조금 달짝지근한 그런 맛 새콤한 생강의 새콤한 향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면이 아니라 건두부잖아요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건강식으로 이게 그냥 씹으면 쫄깃쫄깃하면서 쏙쏙 녹아 들어가니까 이게 채소에 아삭거림도 있고 너무 상큼하고 맛있는데요 진짜 좀 색다른 메뉴 없을까 할 때 그때 진저바스타 생강파스타를 여러 개 적극 권해드립니다 진저머리 사라졌어 진저머리 없어 이제 너무 맛있어요 부상현암 대장근 방장근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우리나라가 안 어울리는 오늘 복장이죠 언행은 괜찮아요 황암이라 하면 말 그대로 암태포를 억제시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요즘 세상에 사실 모든 병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암은 치료를 꼭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강을 들고 나왔습니다 생강이 암에 좋아요? 이게? 암요 암 암요 암요 혹시 은행장님 네네 우리 암 치료에 생강만큼 좋은 식재료 암? 생강 한번 해볼게요 뭔지 암? 생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생강 한번 해볼게요 좀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생강이 그만큼 좋고 아까 우리 방선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한테 꼭 그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생강을 이제 항암치료하면 구토증상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생강을 드시게 되면 구토증상이 좀 억제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쓰다가 기름지지 않고 상큼하면서 시큼하면서 입맛도 돌고 억제도 시키는 이 완전 시키는 거 하나 들고 왔어요 아 그나저나 우리 그 수림씨를 계속 드시고 계시던데 하지 마세요 자 저희도 한번 먹어봅시다 잘 비비가 잘 비벼서 일단 건강식이니까 저도 밀가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건두부라고요? 네 그때 한번 건두부 갖고 오셨죠 그때 했을 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개인 카톡으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어디서 파냐고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네이버에 사건 사고로는 안 나왔지만 카톡이 조금 올라가 있거든요 진짜? 우리 방송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어디서 파냐고 어떻게 또 다른 방법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네네